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세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듣느라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코너죠. 정말 여러분의 상식은 책임지지만 여러분의 지가 책임지지 않는 코너입니다. 매정하죠? 굉장히 매정한데요.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준호 님이 오늘은 역사 배우는 날. 그리고 조호선 님, 이제 역사 스토리에 집중할 시간이네요. 김운숙 님, 반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희 님은요. 어머어머, 커피 한 잔 하고픈 언니 나왔다. 아, 네. 다행입니다. 커피 한 잔이어서.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뭔가 계속 친근하고 다가가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 언니한테, 이 언니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 이 언니가 어디 사라고 하면, 어디 사면 돈도 벌 것 같고. 아이고, 이런 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신뢰감 확실히 잃는데, 우리 선생님. 자, 오늘 선생님, 어떤 주제로 오늘 수업하실 건가요? 사실은요. 원래는 오늘 저는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아리! 네, 나라라 병아리를 듣고 아까 밖에서 제가 잠시 울었는데요. 그렇죠.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태어나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나리랑 진달래꽃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꽃들이 너무 안 피어서, 꽃들이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우리 작가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자, 우리 척박한 삶에 피어난 사랑 얘기. 이것도 결국 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여성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쓰나미 한 번 밀려 왔다가 간 것처럼 그렇게 폭풍 같은 사랑 이야기만 모아서 오늘 들려드릴게요. 그럼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이라든지, 영화 관계자분들 듣고 여기에 또 꽂히셔서 영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러브스토리입니까? 이미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저에게 없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신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여성.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신여성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기 때부터 일제강점기 이 사이에 걸쳐서 흔히 말하는 신식 교육을 받았던 여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여성은요. 바로 세계적인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비토리아 후기 시대 때 처음 나타나서요. 다른 여러 사회에까지 등장을 했던 바로 이런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어떤 억압적인 결혼 제도라든지 혹은 남녀 간의 불평등 또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한 번쯤 짚어볼 만한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이죠. 하긴 뭐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목소리를 냈을 때 그때 전 세계마다 다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 다 신여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러브스토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당대 신여성이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였습니다. 자, 이름은요. 나혜석이라는 분인데요. 어, 나 들어봤는데? 네. 이 나혜석이라는 분은 우리가 흔히 평가할 때 여자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고 또 인간이기 전에 한 명의 예술가였고 그녀의 삶 그 자체도 예술이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녀의 삶 자체 예술이었다. 예술이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1913년에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오빠였던 나경석의 권유로 너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만 하기에는 너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 너 한 번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최초의 여류화가 개인전을 열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학 시절에 여자 유학생 학우의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계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이거의 발행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결혼을 강요하지만 나는 한 명의 여성으로 오뚝 선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요. 당시의 단편소설, 경희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훌륭한 재원이셨네요. 그리고 오빠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들으시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친일파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아버지나 조상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적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떼어내고 이분의 어떤 정치, 사상, 주변 사람들의 배경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당시 신여성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당시의 사회 풍습이 달랐을 거예요. 그걸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열어놓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님도 나혜성 얘기에 빠져봅시다 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한 여성이셨던 것 같은데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자기 본인이 다 이루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싶다 하셨는데 결혼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요.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워키지 않았던 거죠. 15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다만 여기서 점점입니다. 15 나이에 결혼은 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남편이 가능해? 이런 남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어떤데요? 이 남자는 당시 외교관이었던 김우영이라는 남자입니다. 1920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나혜석은 결혼 조건으로 네 가지를 남편 김우영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네 가지 아직 못 들으셨잖아요. 김우영이 당시 외교관이었던 그 김우영이 오케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거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첫 번째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똑같이 사랑해 줄 것 이거는 뭐 결혼하는 수창기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실 자식이었던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과는 나는 한 집에서 살 수 없으니 나를 한 집에서 살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도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92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네 번째 조건이 나름 파격이었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면 가능한 얘기죠. 나에게 첫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최순구란 남자가 죽었다. 그 남자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달라. 이것이 네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15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신부가 나에게 결혼을 해서 시집오면서 했던 조건 네 가지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당시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이 남편이 받아들여줍니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 지을 때 학렬을 따라야 한다. 혹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걸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부부는요. 첫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네.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사실은 맞춰보세요. 딸의 이름은 김나열이었습니다. 왜 딸의 이름은 김나열이었을까요? 남편의 김이라. 그렇죠. 나의 석의 나라. 맞습니다. 그 열자는요. 기쁠 열자입니다. 둘이 함께해서 아름답고 기쁨. 너는 나 김우영과 나의 석의 기쁨이다. 이게 사실 지금으로서도 짓기에 참 선진적인 이름이잖아요. 이게 선진적인데요. 그런데 부부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조김열로 해야 됩니까? 그거야 뭐. 아이가 놀림은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석은 이 외에도요. 자신의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어머니 된 감상기. 이게 사실 요즘에나 나올 법한 출판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려 1922년에 출판을 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요.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던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내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엄청난 사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결국 신여성으로서 당시 사회 속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대단하시대. 진짜.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더 놀라운 거 그럼 제가 놀래켜드릴까요? 이 부부가요.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를 떼어놓고 남편과 둘이 물론 남편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개지긴 했는데요. 남편과 세계일주를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당시로서는 뭐 사실 상상 안 되시죠. 1927년에 남편과 함께 세계여행길에 올랐는데요. 자식을 두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혜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녀는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여자의 지위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 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고민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가 당시가 요즘처럼 전 세계 세계화가 될 시기가 아니고 이제 개화기고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갇혀있다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가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놀래켜드릴까요. 자 이래서 세계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심지어 남편과 세계여행을 하다가 남편은 일을 보러 갑니다. 일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요. 파리에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림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 야수파 미술을 공부하고요. 무려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사실은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모두 싹 돌아본 다음에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는데요. 귀국 후에는 무려 전시회를 열어서 당시에 써는 본인이 배워가지고 왔던 야수파 그림들을 국내에 거의 초창기다시피 한 이 미술시장에 소개를 하게 이릅니다. 놀랍죠. 대단하네요. 진짜. 더 이야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더 놀랄만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집안 얘기는 빼자고 했다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걸 빼고 그럼 뭐에 대한 비판이냐. 당시의 신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당했던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에? 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든 당시의 시각으로 보든 사실은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사회적인 틀에 의해서 사실 비판받을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술가 분들은 좀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의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럼 지금 듣는 얘기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과연 소화가 되실까요? 어떤 내용 궁금하네요.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요. 파리에서 나혜석은 최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당시에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김우영 남편은 이 나혜석만 파리에 남겨두고 독일로 갔다고 아까. 그래서 이제 서로 잠깐 흩어져서 본인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았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최린이라고 하는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최린은 김우영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영은 최린에게 나혜석을 부탁하고 독일로 공부를 하러 떠났던 건데요. 두 사람은 결국 사귀게 됐고. 이것이 이제 독일에 있는 김우영의 기회까지 들어갔겠죠. 열받죠. 열받죠. 결국 남편은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열받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우영은 정말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네 가지 조건 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돌아설 때는 또한 가차없습니다. 아이들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최린과 완전하게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최린은 저도 안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린과만 결별한 것이 아니라 나혜석과도 이혼을 했잖아요. 친구도 여인도 모두 다 잃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김우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나혜석은 과연 최린과 끝까지 행복했을까요? 그 결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최린을 고소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당시의 고소 내용은 정조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서 결국 최린을 고소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림이 불타는 일도 벌어지고 병도 나게 되고 결국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나중에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스님을 찾아가서 절의 몸을 의탁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948년 어느 쓸쓸한 겨울날 요양원을 떠돌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수진 님이 어머머, 어머머, 해피보모님. 그럼 바람난 거? 고향이 아니고 운명의 장난? 이렇게들 이야기해주시는데 이런 것들 좋아하셔요. 이런 것들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야기는요. 이건 방송이 개인적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들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2B가 부릅니다. 그리워하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려가지고요? 그려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노래를 넘겨주셔야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죠. 그래서. 어머, 그랬다고요? 선생님, 우리 B2B 그리워하다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나혜석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다른 분 이야기, 신녀석님. 있죠. 또 있으십니까? 이분은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1920년대부터 신녀석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혜석은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이 여인은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음악 분야. 네, 1897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정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남다른 생애와 더불어서 의문의 죽음은 과연 자살이냐 아니면 실종이냐, 그것도 아니면 모두 다 쇼냐. 진짜? 이게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인구의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육에 대한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결국은 도쿄음악학교 최초의 조선인 유학생이 되었던 이 여인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까요? 바로 윤심덕입니다. 윤심덕 선생님. 윤심덕의 이야기는 사실 영화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뭔가 누굴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잖아요. 누구 만났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거. 우리 윤심덕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네. 이제 찾아보시면 얼굴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키가 컸고요. 목이 굉장히 길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서구적인 스타일에 거기다 노래까지 성악가로 잘했으니 인기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별명이 완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너무 활달해서 바로 왈가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 도쿄에서 유학하던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겠죠. 인기가 엄청 많아졌겠다. 당시에 유학생 중에 한 명은 윤심덕에게 구애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요. 상사병에 걸려서 정신 이상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녀의 영혼의 반려자 김우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김우진 씨. 자, 여기는 만남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떤 문제가. 김우진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에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도쿄로 유학을 왔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일본으로 유학 온 사람들은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미 고국당에 아내와 처자를 두고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 욕만은 할 수 없는 게요. 당시에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보다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문 간에 얼굴도 보지 못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와서 이 남자는 계속해서 신지식인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본인하고 취향이 같은 신여성들과 어울리는 남자가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 슬픔은 예견된 슬픔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나혜석 선생님은 미술이고 윤심덕 선생님은 음악이고. 이렇게 예술가들의 사랑이 더 격정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윤심덕 같은 경우도 국내에 와서 이제 나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야. 그래서 이 타이틀을 걸고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결국은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요. 대중가요도 취입해보고 연극활동도 해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926년 윤심덕은 일본 오사카의 니토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 취입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때 김우진은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윤심덕이 멀쩡히 레코드 취입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히 음반사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한 곡을 더 녹음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곡은 요시프 이바노비치의 단유부강의 잔물결을 본인이 번역을 해서 한국어 가사를 직접 썼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사회찬미입니다. 사회찬미.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업도다. 그리고 결국은 김우진에게 오사카로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현해탄을 건너 귀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배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안내! 자살! 결국 동갑낙이었던 두 사람의 동반자살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좀 이렇게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역사 속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오늘 수업도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있으면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